오늘은 마트에 잠깐 갔다 오려구요 한국 한인마트랑 스타벤샵이라는 마트에 가서 물을 사먹으려고 물이 떨어졌어요 늦어지는 물이 안좋아가지고 물을 사먹어야 되거든요 한번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가고있는데 벌써 이렇게 꽃이 며칠 사이에 폈어요 어디 꽃놀이 안가도 되겠다 여기서 돌아다니면 되겠네 그치 봄에는 여기 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쁘다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롯데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인마트라서 그런가 동양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것도 안나왔었어요 꽃감 어떻게 counseling 어떻게 고민을 하고 싶나요? 조금씩 계란말이 조금씩 한국에 정하기 촬영할 때 이런 스크롤 이 버섯도 얼마 전에 뉴스에 샐러드로 먹었다고 안 데쳐먹고 이 버섯도 얼마 전에 뉴스에 샐러드로 먹었다고 안 데쳐먹고 고추장찌가 맛있지? 야채찌가 더 맛있는데 고추장찌가 더 맛있어 양이 꽤 큰데? 뭐지? 오 agrees 이건 유당분에 못하는 사람들이 마시는 오유에요 요거에는 따로 집에서 먹었다고 생각해요 고기 붓는 팬 일본 대중대중 비탄가스도 있고 여기가 새로 생겼어 때밀이도 있어요 여기 이것도 다 생겼어요 원래 여기 과자도 다 시식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장갑 쓰는 사람도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카트가 다들 한 카드씩 다 담아가지고 짜리를 한 카드에 왔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회에 있는지 또 한 카드에 있는지 이 사회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 카드에 있는지 또 한 카드에 있는지 롯데마켓 장보기 끝 지금은 동네마트인 스타빈샵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오면 저거 하나도 없던데 물 아예 여기다 갖다 놨어 신발 좀 풀렸어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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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구입해야지? 아니?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고기 다 나갔어 우와 고기 다 나갔어 보여? 우와 사람들 팬이 레몬치 좀 없겠는데? 대박 이거 봐요 탕탕 비었어 이러면 처음 봐 여기 왔을 때 와우 어? 우유도 없겠는데? 저기까지 이거 우유 사서 요리용으로 쓰자 오케이 우유 하나 사면 2% 밀크팩 우유도 없어서 우유도 없을 때 우유도 없을 때 근데 살 수가 없네 이거 봐 없어 먹는데 어떻게 사? 우와 심각하다 이대로 안에서 갈 곳에 그냥 아무것도 없네 어? one for customer? 원 어떡해 됐어 했어요 두 개는 살 수 있겠네 뒤로 가야 돼요 다른 마트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물을 못 사가지고 사이다 저희 샵라이트 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인종차별을 당했어가지고 안에서는 찍지는 않으려고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장을 다 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샵라이트 갔었을 때 흑인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막 칭칭 막 이러면서 인종차별을 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짠 다 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꽃이 폈어요 오늘은 친구가 아니 동생이 점심을 해준다 해가지고 오늘 호두 파운드 케익 만들어서 오늘 호두 파운드 케익 만들어서 가져가려고요 오늘 원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가지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호두 파운드 케익 만들고 선물로 가져가는 중이에요 아는 동생이 대학생이여가지고 아는 동생이 대학생이여가지고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가 볼 기회가 생겼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하늘에 꽃이 엄청 많아요 하늘에 꽃이 엄청 많아 다 왔어요 하늘에 꽃이 엄청 많아서 미국 대학교예요 지금 대학교도 문을 다 닫아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기숙사다 짠 짠 나 방금 네가 왔어 아니 왜냐면 집 애들이 저거 열어놓은 거 싫어 아 왜? 뭐 떨어뜨리면 떨어지겠다 우리 이제 고양이가 있었어가지고 우리 금식은요 아까 먹으러 가고 아 근데 지금 너무 양해 와 너무 좋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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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어떡해 너무 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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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la 지금은 동생들 만나고 저녁으로 도미노 피자 먹으려고 주문해 가지고 남편이 찾으러 갔어요. 집에 가서 피자 먹어야 돼. 대탈출 보면서 먹어야겠다. 맨날 하는 말이 헝그리 밖에 없어. 저는요. 먹을 걸 얼마나 잘해줘, 애가. 그런 건 TMI예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피자와 함께 대탈출.